그전에 팻말 먼저 드릴게요.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네!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자, 나는 오늘 출연하기 전에 K-STAYGE가 어떤 방송인지 모니터링을 하고 왔다. 하나, 둘, 셋! 오, 다 보고 왔어. 오, 자 그러면 좀 기억에 남았던 화나 뭐 좀 그런 게 있었나요? 오, 안 보고 파인트! 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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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전편에서 백반을 채우십시오에서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이 나왔더라고요. 아, 정말요? 해시태그 친구들. 아! 반가운 얼굴이 있었어가지고 열심히 응원하면서 봤습니다. 오, 이런 우연이.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나는 5초 안에 케바라기분들을 입덕시킬 수 있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어, 어! 선택해주세요.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오늘 프리데비한 날이잖아요. 네! 입덕을 위해서 안 볼 수가 없죠. 5초니까 짧게 짧게 5초씩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노바씨부터 이렇게 따다다다닥 한 번 가볼게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와주셔서. 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셋! 오오오 pergi.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와오오ㅓ이 독하는 소리 들린다. 오오오! 자, 노아씨 한 번 가볼게요. 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DANA 자, 바로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ex AKS 9L ×S 싸이 입니다. 아, 오오오오 бал刚? 감사합니다. 자 아리아님 한번 가볼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X매의 막내 아리아입니다. 오늘 제 생일이에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생일이 tightening 참을 수 없지. 그럼 치유 씨 한번 가볼게요. 시작! 자, 이 생일이에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엑신의 MBTI, 아이 멤버가 두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번 맞춰볼까요? 네 한 번 맞춰보시겠어요. 근데 아이가 있나요? 지금 본 바로는 놀랍게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한 분, 제가 한 분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저는 감히 아리아 씨. 아닌가 보다. 확실하세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다시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 아리아 씨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오오오. 저는요. 어... 노반님. 오오오오! 드디어